반갑습니다.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입니다. 먼저 개념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싶고요. 개념편이지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학만 다루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건데 또 개정이 되기도 했고 생소하기도 했던 분들도 좀 많으셨을 거고 선생님 화학 정말 어렵네요 라는 친구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먼저 하고 OT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편이고요. OT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월 12일 날 현장 버전으로 개강이 되고요. 12주차 완성이라는 거. 개념편에서 다뤘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빠짐없이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 놓쳤구나 라는 거 반드시 메꿔주셔야 되고요. 내가 오개념이 있었구나. 빨리 점검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 정도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라는 거에서 속도를 조금 붙여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거 반드시 점검을 해내셔야 돼요. 이 다음 커리는 문제편이거든요. 문제만 우리가 쭉 점검을 해서 파이널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반드시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개념 확실하게 탄탄하게 완벽하게 개념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제공을 할 건데 교재가 개념편보다는 조금 얇을 겁니다. 모든 문제를 현장 버전에서 다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강의 문제가 숨은 문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숨은 문항을 현장 버전에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조금 끊겨서 내 문제를 모르는다고 그냥 넘어갔어 라는 게 있을까 봐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대한 스튜디오 버전으로 해서 모든 전문항을 다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개념을 학습하시고요. 나는 그냥 끊김없이 1번부터 쭉 문풀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버전으로 가셔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막힘없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수업시간에 풀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화학을 어떻게 하루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더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개념편에서는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게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뭘 묻는지를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됐을 거거든요. 선생님 저 이 한 문제 푸는데 두 시간 걸렸는데 못 풀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 문제의 양은 2번부터 늘리시는 겁니다. 자 개념 설명 들으시고요. 모든 문제를 수업시간에 다 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제가 나갈 겁니다. 매주 업로드가 되는 주차별 과제를 출력을 하셔서 스스로 문제를 푸시고요. 점검까지 하시면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지? 내가 뭘 더 풀어야 되지? 라는 고민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드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개념 같이 들어주시고요. 스스로 문제 푸시고요. 해설 강의 들으시고요. 주차별 과제 출력을 하셔서 풀어보고 채점하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11주차로 완성이고요. 12주차 때는 6평을 대비하는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모의고사 1회분이 제공이 됩니다. 교재에 같이 묶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판매, 배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3,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 분위기라든지 난도를 봐야 해서 조금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문항은 현장 버전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답안지랑 같이 현장에서는 드릴 거고요. 인강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6평 모의고사를 반드시 출력을 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신 후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심으로써 이 12주차에 대한 마무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분이지만 선생님이 지금도 6평에 대한 문제를 작업 중이거든요. 되게 고컬의 문제와 개정된 버전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확신을 하고요. 개념이 완벽하게 이 기출 플러스 유형편에서 마무리가 되셔야 분석편으로 문제편 그리고 파이널 대비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12일 날 1강에서 뵙겠습니다.